같은 깨어있음도요 목표가 신통이면 깨어서 신통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참나를 더 깊게 만나면 신통을 얻을라나? 뭐가 좀 안되면 참나를 내가 찐하게 못 만나서 일어나? 이런 식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깨어있음이 주고 참나를 깊게 만나는 거는 가끔씩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일단 지금 깨어있을 때 효과를 맛보고 계셔야죠 내 마음이 초연해졌나? 긍정적이 됐나? 따뜻해졌나? 더 나아가서 육바람일이 나오나? 탐진치가 약해졌나? 지금 이거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깨어있는 것만으로 지금 그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초연해졌나? 충만해졌나? 탐진치가 약해졌나? 시시각각 지금 깨어있으니 강해지면 1% 더 강해지면 1% 탐진치가 약해지는 거고요 저쪽이 1% 강해지면 내가 1% 밀리는 거예요 시시각각 전쟁 중이라고요 사실 마음은 내가 깨어있으면 이순신 장군처럼 깨어있으면 제압하는 거고 깨어있지 보다는 당하는 거죠 이번 영화에도 보면 깨어있으면 순간순간 전황은 왔다 갔다 해요 일본배가 더 많아지면 당하는 거고 이쪽 조명연합군이 더 강하면 많아지면 이기는 거고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깨워서 계속 지금 약할 때 더 제압해놔야 돼 약할 때 제압하면 낌새가 이상하면 그때 더 깨어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낌새가 이상이지 나중에는 처음에는 마음이 힘든 게 있어도 당하는 게 낌새를 못 포착하니까 강해진 뒤에 이겨리려고 하니까 힘들죠 뭉치기 전에 딱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장수고 매 순간 이순신 장군처럼 매 순간 내 마음의 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전황은 바뀌어요 내가 잠깐 방심하면 저쪽이 커지는 거고 내가 방심한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에다 힘을 실어주게 된다니까요 내가 깨어있으면 약해지면 탐진치가 강해져요 그걸 내가 응원해주는 꼴이 돼요 내가 깨어있으면 저쪽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은근히 별일 없을 땐 좀 덜 깨어있어도 되는 거죠 이게 약해도 적이 약하니까 괜찮아요 내가 힘이 빠져도 51%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적이 없으니까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바다에 적이 없는데 눈 부릅뜨고 적이 있을 때처럼 힘을 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씩만 봐줘도 되잖아요 게을림만 하지 않고 근데 저기 앞에 나타났으면 이제 시시각각이죠 더 포착을 해야죠 깨어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계속 깨어있음의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자기가 유지해 가는 거죠 항상 승기를 잡겠다는 각오로 놓쳤으면 또 잡겠다는 각오로 다시 잡겠다는 늘 안 놓치면 팔찌다 이렇게 했지만 그건 팔찌 얘기고 놓치면 잡겠다는 각오로 계속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 하다 팔찌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팔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기고 지고를 끝없이 하면서 오늘부로 탐진치랑 뭐 1850전 뭐 900승 뭐 920승 뭐 이렇게 전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실력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힘 안 들이게 깨어있게 연습해야 돼요 힘을 최소화해서 가성비 동가홍상 수련법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그러니까 힘을 너무 들이고 있으면 지치죠 그때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힘 주고 있는 것 같은 힘 빼세요 은근하게 정신 이게 눈 똑바로 뜬 정도 그 정도면 내가 일단 승기는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끌려가진 않아요 그러면 그러다 누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때 힘을 강하게 더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은근히 깨어있다가 아니면 그때 깊은 삼매로 들어가 보시든가 그냥 아예 몰라 하고 쓱 들어가시든가 에어컨 조용히 지치고 고소 살이 복잡하네요 은근히 깐어